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렇게 아니 이거 재방송 볼 때는 이거 보인다고 지금 0명이요. 재방송. 재방송. 아니야 다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단 인사부터 한번 하고 있자 가죠. 둘 셋 한번 해주세요.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자 저희가 허전하죠.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셋이서 V LIVE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네. 오늘 할 컨텐츠가 뭐죠 지민씨? 아직 알려드리기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뭐 그냥 일어서서 이렇게 얼굴 없이 토크쇼 하는게 오늘의 컨셉이죠. 아 그렇죠. 아 너무 재밌겠다. 진짜 너무너무 꿀잼이겠다. 맞아요. 아 너무 재밌겠다.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이제 진시간을 주셨는데 사실 많은 원성을 들을 거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그게 또 예의죠. 예의라는 생각이 어떻게 한번 남편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내려가시죠. 다 같이 내려갑시다. 그냥. 하나 둘 셋.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뒤로 가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자. 자. 그 뭐야. 그 시기. 그 뭐냐. 자. 여러분. 지금 V LIVE 지금 시작이에요. 이제. 자 오늘. 뭔가 할 거예요 저희가. 네. 뭘 하죠?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걸 보면은 뭐가 있을 것이다. 이걸 보면 딱 보니까 바로 먹을 것 같아요. 아. 무슨 밥이죠? 어. 사람 밥? 사람 밥이 뭐죠? 왜요? 왜요? 조금 더 가까이 이제. 아 가까이. 오케이 오케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색상에 있는 좋은 방법도 있죠. 오케이. 네. 네. 모자를 왜 쓰고 계세요? 뭐예요? 모자. 이거 왜 써서 상관하냐. 아니 이거 내가 보지 않아. 거기서 산 거. 본부야지에서 상관하냐. 맞지 맞지. 형광이 있을 때 봤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자. 샐러드를 만들 겁니다. 와우. 샐러드. 어떻게 지민 씨. 샐러드 즉석 3일씩 가능합니까? 셀. 그처럼 가능하죠. 셀. 샐러드를 먹은 지니가. 러시아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새롭게 지민 씨. 감사합니다. 아. 네. 잘 맞췄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볼 건데. 샐러드. 아. 요즘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저는 항상. 요즘 이제 저녁에 샐러드 먹으면 1주일 정도. 네. 지금 이제 변방하고 있어요. 오늘 잘 다이어트하고 계십니까? 한 2kg 정도 빠졌습니다. 와우. 아. 저는 요새. 잘 빠졌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소화도 잘 안되더라고요. 밥이 잘 안들어가요. 진짜. 무슨 돼요? 진짜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맞아요. 형 진짜 나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형 아니에요. 소화 잘 안돼요? 네. 형 너무. 게임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게임이라서 본사람이니까. 저는 요즘 먹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드세요? 저는 진짜 후라이드 치킨에 진짜. 후라이드 치킨. 그렇지. 맛있죠.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 약간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크리스피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약간 바삭바삭한 거. 오븐 약간 아니면. 그치 그치. 적당해요. 너무 바삭한 것도 그렇고. 치킨에만 또 올인하는 것도 싫고. 적바. 적바. 적당한 거. 요즘 예미합니다. 이 부분이. 알겠어요. 돈까스랑 치킨은 예미합니다. 제가. 오케이. 같이. 주민 씨랑 치킨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맞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만들 거는요. 네. 샐러드 만들기인데요. 오케이. 샐러드 뭐 만들 게 있나요? 입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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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 이거 고기가 좀 돼 있네요. 그쵸. 제가 또 샐러드에 또 이. 뭐가 있는 사람이라서. 샐러드에 또 고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경기 준비한 거거든요? 네. 제가 직접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 시장 나가서. 사 왔어요. 아 그렇군요. 아 진짜 무슨 고기에요? 무슨 고기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살이죠? 이게 맛있는 살이고요. 이쪽은 어떤 살이죠? 소고기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아이차 한. 자. 한번 고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시아는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게 살치살이랑 부채살이에요. 살치가 부채에요. 네. 부채에 이제 흰줄이 굉장히 맛있죠. 또 쫄깃쫄깃하게. 네. 여기 살치살이 있죠. 같이 마블. 이것도. 이것도 먹방이라면 이거 앞에 나가서 한번 보여주고. 야. 이게 끝내주는 고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그치 그치. 딱 나와가지고. 저기 갔다올게요. 야 이거 우리가 나오지가 않아 지금. 퍼즐이 너무하는 거야. 뭐야 이거. 여기 와이파이 이런 게 아닌데. 와이파이 왜이래. 자. 이걸 보세요. 흠남도 와이파이 왜이래. 이야. 마블링이 아주 끝내줘요. 빨간데. 마블링이 뭐에요? 기름기인가? 그 기름기가. 그쵸. 적당히 있는 게 또 아주 훌륭한. 이 나라마다 또 달라요. 제꺼 보여주시죠. 이거 뭐에요? 에너지파에요? 이거 초점. 그럼 초점이 맞아요? 초점 맞춘. 아 그거 뭐 하는 거 아니야? 네. 쿠팟스 맞춘 거 아니야? 그. 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 끔찍한 화질이 바로 저의 와이파이 상태. 어? 괜찮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데. 자 아무튼 이거를 갖다 꼬아가지고. 네. 이제 다이어트를 빈잔 고기를 넣은 샐러드를 먹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닭가슴살. 우와 맛있겠다. 진 씨 요즘 어떻게 해냈어요? 저는. 요새 뭐. 별거 안 했죠. 뭐 저희 뭐. 뭐. 뭐 그래미 준비도 하고. 오케이.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불과. 불과. 어디까지. 진짜. 사실. 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반나절. 지금 반나절 저까지 보다 왔거든요. 지금 얼굴. 네. 굉장히 반가워요. 네. 와 진짜. 쉽지 않죠. 지금 댓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댓글 한번 읽고 있어요. 댓글 너는 잘생겼다. 오 이 찐 이즈 백. 더 미트 이즈 굿인데 엠 이 티브 쓰셔서. 어. 만남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엠 이 에이 티라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고기는. 자. 킹 서프 쿠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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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 댓글을 보면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 박수를 쳐봐. I can't. I can't understand anything.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예아. 예아. 워싹. 미트 이즈 베리 딜리셔스. 요. 미트. 샤라드. 위고. 부채쌀. 사채쌀. 부채쌀 영어로 뭐예요? 부채쌀. 부채가 영어로 depth니까 빚이니까. depth. age. 이씨. 하. 네. 하. 형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샐러드에서요? 샐러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스죠. 드레싱? 전 드레싱 살짝만 뿌려요. 전 잘 안 뿌립니다. 근데 샐러드를 먹는 이유는 뭐예요? 맛있지 않아요. 그래요? 샐러드는 드레싱 맛으로 먹어서 맛있어요. 저 원래 샐러드를 안 먹어서. 저도 샐러드는 이제 사실은. 전 진짜 안 먹어요. 할 때 안 먹지. 사실 다 안 먹어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를 먹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사실 그 시구상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이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뭐 먹어요? 풀때기. 코베요. 풀 먹어도 이게 찌는 건 다 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히 어느 정도 먹으면 다 이렇게 영양 상태가 골고루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는데요. 그렇다. 샐러드만 먹는다니 살이 빠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수둑법 먹으면 빠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긴 맞죠. 수둑밖에 맞죠.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차라리 굽는 게 나아요. 근데 굉장히 안 좋아요. 물으면 안 좋아요. 물가 오고. 저 그동안 그랬죠. 지금은 안 하니까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를 먹는 게 오히려 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샐러드를 먹으면 입맛이 더 살잖아요.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드레싱을 잘 안 끓으려고 했는데 드레싱을 싹 끓이잖아요. 오리엔타임 발상. 그럼 뭔가 싹 이게 상큼하게 입안에 싹 족 져주면서. 뭔가 이제 그죠. 더 배고파다. 그리고 이런 거 먹으면 배 안 차는 거 알죠? 그렇죠. 그냥 뭐라도 넣는 거죠. 계속. 그래도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부성기가 다 같은 부성기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야채가 배어있어야 약간 씹는 맛이 그런 게 좀 있다. 사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네. 여기 연어도 준비되어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 연어 살짝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민 씨 어때요? 남윤 씨 어때요? 제가 연어를 좋아할까요? 이건 여기 왜 있어? 제가 연어를 좋아할까요? 할까요? 형 왜? 왜? 거기서 형이 잡아서 연어를 해줬었잖아요. 제가 잡긴 했는데 연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진짜 그때 많이 썼어요. 맛있었어요. 안 좋아하는데. 시민 씨가 뭘 안 해요. 네. 진짜 많이 썼는데. 확실히. 저는 싫어요. 직접 잡은 바로 잡아서. 네. 그럼 이제 샐러드를 시작해보자. 만들어봅시다. 샐러드의 기본이 뭡니까? 야채죠. 야채죠 사실. 샐러드의 기본 고기적 분석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샐러드가 아니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샐러드의 사치잖아요 솔직히. 이거에다가 참기름 있죠? 지금 옆에 서부솔 있죠? 해서 기름장 찍어 먹으면 그냥 이거 찍어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바꿔요. 고기로. 하지 마시고. 닭. 닭. 치킨 브라스트가 있긴 하네요. 이것도 빼시고. 자 여러분들 제가 소고기를 맛있게 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고기는 일단 불판이 뜨뜩 해야돼요. 뭐든 보이냐 그러죠. 왜 씹히고 오세요. 아니. 미안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늘 저희 컨셉 말하고 싶었어요. 이만데요. 오늘 샐러드 만든다 해가지고 옷 색깔 샐러드에 좀 맞게 입고 왔는데 어때요? 좀 샐러드 같나요? 네. 좀 되게 상큼합니다. 이게 또 비하인드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필터 바꾸자 했잖아요. 제가 제가 또 이 옷에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옷을 제가 옛날에 입었었어요. 근데 뭐가 묻은 거예요. 빨고 건축기를 돌렸는데 옷이 반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맞췄다. 원래 한 이 옷만 있어요. 아 옹지 잘 맞네 이제. 이 옷만큼이나 입만큼이나 입을때는 거야? 진짜 줄었어. 자 여러분 꿀팁. 자 그 옷 사이즈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 빅 사이즈 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사가지고 그냥 얘 진영한테 맡기세요. 그럼 진영이 반으로 줄여줄 겁니다. Let's go. 굳이 저한테요? 아 오케이. 네. 아싸 옷 벌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불판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달아오르면 소고기를 부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오리엔탈 소스를 찍어 먹으면 훌륭한 샐러드. 아 오케이. 맛있네요. 고기 샐러드는. 사실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다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취향대로 이제 푸성기를 담아가지고 맞아요. 푸성기라고 하니까 살짝 입맛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맛있는 그게 뭐예요? 베지터블? 그러니까 이제. 풀때기. 풀때기. 초록색 초록색 그린 뭐하는 게 뭐야? 야채들 이렇게 푸성기가 두 잇말이 아니고 원래 푸는 말이. 어 푸는 말고 푸는 말고 풀들 이렇게 뭐하는 걸 또 푸성기라고 하는 거 아 또 또 무식한 거 세울까? 아니. 아니. 무식한 게 아니고 배우면 돼요. 아 그쵸? 네. 제가 좋은 형들이 옆에 서서 열심히 배워나가겠습니다. 책상에 점점 앞으로 가. 저희가 저희가 푸성기라는 단어를 참고 저희가 좀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온다고 알잖아. 고기 끓는 건 무지 나올 필요 없다니까. 그냥 가버려, 그냥 밀어버려, 밀어버려 야, 남준 씨 요새 운동하더니 힘이 세졌네요 밀어버려, 밀어버려 되게... 훨씬 나아찔,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의자가 좀... 이렇게 돼있는데, 그쪽만 대기... 저 병풍이 한가 봐요, 약간 비누로 오는데요? 오케이, 자, 갑시다 누가 계세요? 자 자, 일단 야채를...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살치살이 좋아요, 부채살이 좋아요 둘 다 가시죠 솔직히 쌀 넣는 데는 사실 부채가 많긴 한데 부채가 많고, 부채는 더 고기, 기름기가 적죠, 사실 살치살은 기름 보세요, 기름은... 잠깐, 이거 이게 또, 고기 굽는 것도 소리가 중요해요 알죠, 알죠, 알죠 고기 굽는 것도 소리가 중요해요, 제가 저 앞에서 꿔줄 수 있나요? 맞죠, 맞죠 처음에 열 올랐을 때 칙 소리 들려주려고 해요? 그쵸, 그쵸, 그거, 그거예요 소요하세요, 다, 워, 땜에 안 들리지... 오, 긍거로우면 바로 보이다 근데, 긍거로우면, 아미들 놀리기 방법은 아니야? 보통 나랑 방송하면, 긍거로우면 방송이 되겠네?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당신들이랑 샐러드 먹었다가 앉아있는 게 참, 되게 재밌어요 네, 저도, 저도 오늘 샐러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쵸, 나도 샐러드 안 먹고 싶어요, 저녁에도 또 먹어야 되는데 제가 첫끼인데... 사실 좀 먹고 왔어요 첫끼부터 공기 먹을 줄은 몰랐어요 아, 저는 아침, 점심, 저는 고기밖에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샐러드 만드는 게 컨셉이었으니까 그쵸, 여러분들... 좀 취향을 좀 담으시다 둘, 둘, 셋, 아니, 제가 넘어 드릴게요 여기 양상추랑, 네, 여기 자유도 있고 파슬린 이제, 그...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려고 양배추랑 양상추랑 저 양배추랑 다 사갖고 한 번, 다 뜯어서 해봤거든요? 다 남아요, 사갖고 버리고 한 번, 돈이 더 들어요 저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샐러드 씻으면은 탈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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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탈수를 안 시키면 또 맛도 이상해지고 밍숭맹숭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샐러드 돈이 더 들더라고요, 양상추랑 맞아요, 맞아요 탈수를 시켜야 돼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 주면은 맛이, 몫이 떨어져요 맞아요, 약간 눅눅해지는 건가? 사실 저 귀찮으면 안 했는데, 그런 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한 번에,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두시고 자, 우리 그래도 뭔가 사실, 샐러드는 사실 이 핑계고 우리 뭔가, 약간, 이게 약간, 이, 재결 파는 거 안 돼, 약간 아니, 말까 봐 자, 그래야, 코앞이에요 예, 갑자기, 그래야, 코앞이에요 갑자기, 그래야, 코앞이에요 갑자기, 그래야, 코앞이에요 갑자기, 그래야, 코앞이에요 아니, 코앞이에요, 김이 어떻게, 아예 좀 여러가지 얘기를 다 따라야 돼, 딱 해야, 된잖아요 그래야, 코앞인데, 어떠세요, 솔직히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지금, 술도 말 진짜, 생각 많고 이번에, 응원을 할 수 있어, 많이 봤습니다 어제도, 엄청 사실, 좀 우울했습니다 왜요? 네? 왜요? 아니, 사실 뭐 이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이제, 너무 앞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다 같이, 또, 뵙고 싶고, 하니까 발자국으로도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미의 여러가지 전후사정이나, 이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참 좋을텐데, 지금 뭐, 무대가 나온 건 아니라서, 이제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고, 어쨌든 되게, 많은 분들이 고생모생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 아리님들, 소화는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다 된 거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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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리고 이제, 소화는 변환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 이제,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이제, 밖에서 하는, 그, 아메리카 밖에서 하는, 못 가게 돼가지고 네네, 갑자기 당할 수가 없게 되어서, 아마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아, 진짜로 이번에는, 뭘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거기에, 거기에 간다고 해서,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떨립니다 네, 떨리죠, 사실 그래비, 저희 뭐, 아직 시간 좀 많이 나갔지만, 뭐, 지금부터 뭐,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뭐, 당일에, 우리 옷 뭐 입을지, 미리 얘기도 해보고 아, 맞아요, 맞아요, 피팅하고 그쵸, 안 떨리는 척 하지만, 지금 다 떨고 있잖아요 다 떨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아마 그때 시각이 이제, 저희 시각 기준으로 해서, 막, 거의 오전, 막, 새벽 이럴거기 때문에 새벽에서 뭐, 한 4, 5시, 이러지 않을까요 제정신으로 이제,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뭔가, 그런 떨림이 있을까 근데 이게 또, 분위기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뭐, 사실, 조금 뭐, 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피곤하겠지만, 새벽 4, 5시에, 이, 딱 차를 했고 그, TV를, TV를 보면서, 아, 그럼, 나도 현장에 있는 기분이란 말이야 Cheers 그치, 그치, 아, 좋네, 나도, 나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어, 사실, 이번에야 봐도 진짜 아미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일심동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공평해요, 공평해요, 일시, 그, 일생일대의 어떤 다같이, 예, 저 주주, 주주분들께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주주로서, 아, 꼭, 너희가 사람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제 친구들이, 아주 이제 메시지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 주주분들이랑 연락을 해? 아니, 아니, 주, 그러니까 이제, 세네 주식, 이제, 친구들이 사는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많이 연락을 받아서 더 좀 아, 친구들이 주주를 샀다고 친구들이 이제, 기념으로, 제가, 친구를 딱 주식 사는데 맞지 맞지 굉장히 응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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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게 뭐 한? 고기나 복무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 기준으로 아침인데 지금 12시에 12시 아니죠? 아 2시 자 카메라 앵글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 찐 찐 입술밖에 안 나오네요 오늘 샤워할 때 심장마비 걸릴 뻔 하셨다면서요 오늘 진영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주아 남주아 나 심장마비 걸릴 뻔 했다 왜요? 왜요? 이랬더니 샤워할 때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 뻔 했지 뭐야라고 아니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하셨으면 어떡해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하셨으면 어떡해 아니 아니 봐봐요 찍어봐요 찍어봐 샤워를 딱 하고 나서 샤워를 딱 하고 나서 머리가 젖어있잖아 착해 이렇게 올린 다음에 딱 보면서 쌀 딱 올려서 끝내준다 진짜 춥다 어떻게 이렇게 야 숙지야 너는 날이 갈수록 끝내주는구나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네 자 진희씨 뭐하고 계시죠? 샐러드는 이거죠? 뭐에요? 계란? 네 계란을 어? 지금 옷이 굉장히 계란 노른자색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이 어떠신지? 어 네 계란을 자르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다 지금 계란이 아주 처참합니다 아니 무슨 과도로 계란을 잘라요 아니 계란은 아니 계란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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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봐봐요 칼 줘봐요 아니 무슨 그런 칼로 자르고 아니 봐봐요 계란은 이거요 아니 도망갖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담아드려야 돼가지고 도망갖고 오세요 계란을 샐러드를 시켜먹으면 보통 이렇게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계란 하나를 열 조각으로 썰어주시잖아요 그치 그치 자 남윤씨 네 갖고오세요 카메라 형 지금 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써냐 이렇게 써냐 아니 형이 보여준다면서요 아니 아니 뭐 샐러드 있었지 너 샐러드 안 시켜먹었어? 왜 와 진짜 레전드다 넌 진짜 샐러드를 왜 먹는거에요? 샐러드를 왜 먹는거에요? 너 지금 많은 사람들을 비해하고 있었는데 너 지금 4,800만 샐러드 유저들을 농락했어 그래 사과해 사과하세요 해명하세요 아니 해명방송에 해명하세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 어 개인적인 의견 해명 끝까지 해명하지 않는 저 뻔뻔한 모습 그래 4,800만 샐러드를 살아가는 유저분들 어 여러분들 제가 감히 또 제 개인적인 그렇죠 의견을 난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야 사실 이제 저는 미안하다 이거 안된다 이게 약간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조심 손조심 그러니까 조심해요 전 아예 안들잖아요 그래도 이게 뭡니까 노른자만 노른자만 밀려나오는데 형 이거 스크램블 아니에요 이거 아니 봐봐 흰자만 깨고 아니 이게 들어봐요 봐봐 이게 노른자가 안겨가지고 애가 이렇게 부드럽게 썰려 나가지 않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민이가 맞아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형님 형도 나오세요 아니 아니 제가 이게 부드럽게 찍을 줄 아니니까 다 만든거 아냐? 이게 먹으면 되잖아요 아 맞지 고기도 다 구웠어 오케이 야 근데 그릇이 너무 작은거 아니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봐봐 오미들의 마음은 넓은데 그릇은 너무 작아 와 근데 진이 형 어떻게 알았어요 나 흰조면 좋아하는데 저 원래 노른자 안 먹잖아요 나도 그러잖아 그래서 일부러 뺀거지 레전드네요 자 갑니다 가요 어딜요? 집으로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들고 가세요? 형 아 저 다 올렸는데 어 아닐거야? 아니 이런거 칼을 왜 그렇게 드리니 무섭게 내가 할게 왜 왜 뭐만 하면 다 무섭다고 할까 내가 니가 칼을 이렇게 들고 갈까? 니가 칼을 이렇게 들고 갈까? 무섭지 왜 나 흰조면 무서움을 주는걸까? 지금은 국민방송 중입니다 전체 연령가입니다 아 진이 씨 평균 안 맞죠? 수평 안 맞죠? 오케이 어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사랑하는 국민들 여러분 어쩔팔나 수평 이용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고기도 됐는데 샐러드는 2개 중요해요 고기를 식혀야 돼요 왜 식혀요? 지금 다 구워먹고 고기를 따뜻하게 먹으면 그 주위에 야채들이 숨이 죽고 야채가 익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샐러드의 이 싱싱한 아삭아삭한 맛을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빼앗긴다 그렇죠 고기는 살짝 이렇게 식혀둔 다음에 그럼 톡톡하잖아 그러면 고기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맛있죠 음 맛있어요? 음 진트 뭐라고요? 음 JNT 뭐하고 이 그릇 뭐하고 이 그릇 나 발사믹 거 어? 기억나요? 남자가 발사믹은 왜 발사믹이냐 발사믹 음 이걸 먹으면 이 발사된다는 거죠 답답해 얘기해야 해 네 침이 저절로 발사된다 네 발사믹 야 섞어줘야 돼 발사믹은 왜 안 섞일까요? 발사믹 발사믹 어? 뭔가 아무튼 맛있는 샐러드가 있고 뭔가 맛없는 샐러드가 있어 대신이 멈추실 때 잘 몰라요 나를 몰라 다 안 먹어야 돼 됐어? 아니 왜 나보고 멈추라고 해 네가 알아서 멈춰 그럼 알죠 그거 아바타 뽑기 스탑 야 초점 맞춰야 돼 초점 맞춰요 초점 안 맞아요? 충격이네 야 시민아 손바닥 올려 손바닥 시민이 장난해? 해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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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근데 왜 손바닥을 하면 초점이 맞아? 이제 맞아요?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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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겨울 싸반데요? 하다로 모아서 겨울 싸반데요 뭐야 하나 자 하나 둘 셋 끝 진짜 합 안 맞는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팀원 매선드 맛있게 먹으라고 잘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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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니까 완성되신지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말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한국어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어떤 상황에 군다 군다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길에서 모르는 한국인이 나한테 길을 알려주셨는데 땡큐가 생각 안 나는 거죠 고맙습니다 군다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일이 끝났을 때도 그냥 군다 하면 되시고요 군다 먹을 때도 운다 그리고 끝났을 때도 운다 하시면 되고요 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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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왔는데 여기서 또 먹고 있는 게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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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차지일까요? 레전드요 레전드 레전드 관절 오브 레전드요 잘 먹겠습니다 베전드 그렇게 헤엔던 데이터 숙소 레전드 요ку 당황하세요! 죄송합니다 2400만 맛샐러드 유저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왜 인구가 반이나 줄었고요? 왜냐하면 절반은 저는 맛을 먹지 않는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샐러드에 소스를 안 구워 먹으시는 분들은 소수에 그런가? 응 오케이 4천만... 안 구워 먹지나 잘 찍어 드시거나 구워 드시거나 그럼 여기서 저희 밸런스 게임 하나 하죠 오케이 샐러드 소스 부먹, 식먹 왜? 샐러드 소스 샐러드에서 굽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부먹 부먹이죠? 이건 소신바른 하겠습니다 분명히 캡쳐서에서 소신바른 레전드 하면서 또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먹 샐러드 부먹이다 오케이 탕수육 이런 건 저는 존중합니다 샐러드 안에 들어가는 계란 그냥 완수, 반수 이거 좀... 이건 약간 백종원 선생님이 망설이실 수 있을 거봐 주셨는데 이건 정해졌어요 나 왠지 알 것 같아요 저 맞춰볼까요? 맞춰봐요 형은 완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은 계란자가... 계란자랑 노른자를... 노른자랑 밀려서 자 하나 둘 셋 노수 노수는 뭐예요? 저는 노른자를 싫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노른자를 빼고 먹는 게 좋습니다 왜? 노른자는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맞지 맞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약간 고혈압기가 있어요 이건 TMI 아무튼 있으신데 콜레스테롤 사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고혈압기가 있다, 콜레스테롤 있다, 연령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노른자를 피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흰자 여기서 왜 교육을 하세요? 단백질은 다 흰자에 있어요 아무튼 단백질은 보습이다 계란이 형 그렇게 하면 뭐 있어 습니다 계란이 들리겄어 뭘 먹으라는 거야 그쵸 계란아 들리겄죠 밥 먹자 이거 아니지 밥 먹자 밥 먹자 오늘 콜레스테 밥 먹자 안 먹자 밥 먹자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 이게 뭐 아니겠니까 한 시간 차이로 밥 두 번 먹는 중 심지어 오늘 부채살 샐러드 먹고 온 내가 레전드 지금 부채살입니까? 응 이 고기는 제작비니까 나무용 가져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가 지사 가서 오늘 구워먹을게요 이거 샐러드 먹어야 되잖아 샐러드가 고기 들어갑니다 근데 밥 먹자 밥 먹자 아 그래도 술 먹는 시간 좀 적었었는데 다행이네 최근 들어 우리 멤버 중에 샐러드 먹는 사람 많지 않나요? 저 저 윤기도 먹고 정국이도 먹고 정국이 저도 가끔 먹고 형 다 맛으로 네 형 여기 힘든 거 없어요? 역시 저에게 힘든 거라면 딱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야 역시 역시 공연할 때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없는 거 예상된 게 아닌데 아니 그걸 예상했길래 그래요 아니 뭐든 그거 아니고 다른데 예상했는데 저도 다른 거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냥 네 아 그게 제일 힘든지 그렇죠? 제일 힘든 게 이게 우선순위니까 형님씨 요새 힘든 거 없어요? 저요? 아 진짜 그냥 그냥 저 VF라고 세워서 진짜 아 진짜? 이쁘다 괜찮다 하지 말라고요 발사믹 소스 냄새 야 발사믹 소스 냄새가 부끄러워?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발사믹은 뭐로 만들어요? 발사하니까 역시 지지대가 필요하니까 연료가 필요하겠죠 일단 석탄 석탄은 연료 안 먹지 않아 자 얼마 전에 아 이것도 보면 우리끼리 왜 오는지 모른다고 난 그냥 이 사람들 보면 웃겨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안 먹었어 댓글을 읽어볼까요? 웃지 마세요 방송하는데 웃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진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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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주민이는 겨과색이네요 아무거나 읽지 말라고요 뭐라고 써있던데 그의 발표는 훌륭했다 이래요 테니스에 띠앙 마하 기타 안녕 기타입니다 저희 심심한데 가위로 진 사람 소스 이만큼 따라서 월차트하게 할래요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진짜 형 론에는 고등학생이에요? 나이만큼 정신만큼은 고등학생으로 알고싶어 발사위에 흠집 좀 심한 것 같고 이거 한 입에 넣기 오케이 적당하다 적당하다 산사홀이다 산사홀 몇 개? 방울창으로 몇 개 5개 합시다 5개 합시다 10개 합시다 1개 합시다 8개 합시다 8개 콜 8개 10개 한 번에? 한 번에 깨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먹어? 8개 넣고 확인하고 그때 먹을 수 있는거죠 하나씩 입에 주문하면 되는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말고 다른거 없어요 신박한걸로 합시다 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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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든지 괜찮다 혼자 한 명 빠지기잖아 혼자 남은 사람이 아니야 가위바위보가 낫지 왜냐면 1대1이 남은 가위바위보가 가위보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임으로 역사적으로 증정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어때요? 머리카락 딱 꼽아가지고 제일 짧은 사람이 이렇게 아니 형이 너무 기쁘해 예쁜 눈물이 이렇게 하잖아요 게임 제한 레전드 게임 제한 레전드 게임 제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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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가위바위보가 다섯개 남아오세요 다섯개 아 네 방대면 줄여 아 네 일곱개 일곱개 야 여덟개 하나 찍으면 안정돼 둘 셋 넷 우리끼리 이걸 왜 왜 하는지 너무 재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토리 깨무니 다랑귀처럼 귀여워가지고 어 됐다 됐다 해볼게 나 눈이 잘생겼네 어 이거 그거 알죠 토마토 이렇게 물면 갑자기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 어 너무 많아요 어 어 난 이거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야 난 이거 20개 넣을 수 있어 거짓말 이거 해? 해봐 해? 씻어와 20개 씻어 20개 당해졌지 딸기를 한 번 더 딸기 여섯개 딸기 여섯개 나 둘이잖아 딸기 여섯개 둘이? 아니 딸기 여섯개 아 전 사실 네 개가 한 개일 것 같긴 한데 딸기 다섯개 그러면 네 개 다섯개 네 개 반은 네 개 반은 뭐 다섯개로 하나 이거 짜장면 하나 끌어줄게 그래 아 아 그거 왜 바닥에 굴려고 그래 또 아 아 가만히 안 들어줘 이거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잘 먹어라 아 아 와 이거 과연 잘하네 아 난 애들이 뭘 낼지 알고 있어요 와 하나 다섯개 아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섯개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아 20kg 했다네 하나 아, 아, 더더워 지민 씨 그 상태로 혹시 어떻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걸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크게 해주세요, 크게 아미 아미 네 네 아미 어떻게 오늘 샐러드 만드기 즐거워졌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거 두 개? 야, 진짜 좋은 거 생각났어 어 이거 한 입에 다 넣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되지 좋지 않아, 나에게 어, 내 입도 잘한다 밥 먹자 근데 진짜 배부르다 배부르 아, 배부러 아, 이제 그런 거 같아 진짜 아, 진짜 배부르 아, 배부러 아, 이제 그런 거 같아 진짜 아, 맞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저 괜찮아요 진짜 네 정작할 거 같아, 아이스크림 이거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아, 맛있겠다 마음만 봐볼게요 이거 뭐야, 슈팅스타네, 이거 슈팅스타네, 이거 슈팅스타네, 제 거예요 그렇죠, 인형이 썬넣지 마세요 아, 인형이 주셨다 이거 좀 심하네 이거 엄마를 넣었어 와, 이거 안 먹을 수 없어 이거 못 이겨면 못 찾는데? 안 먹는다며요 일단 열어만 볼게요 아, 왜 코를 대요? 아니, 코 닿으면 뭐 냄새가 더 증폭됩니까? 와, 냄새 심하네 안 한 번 대보자 냄새 심하네 아, 냄새 왜 안 돼요? 무서워요 아, 이걸 왜 코에 대고 있어요, 이거를? 아, 냄새 심하네 아, 여러분, 숟가락이 있는데 제가 숟가락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이, 씻어주세요 한 입만 먹자 와, 근데 전 진짜 이게 점점 더 몸 걷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섭섭해하실까로 제가 토마토 더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숟가락이 또 유서 있는 숟가락이에요 저희랑 같이 한 5년을 함께 한 숟가락 아닙니까? 그래도 아주 반짝반짝거립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은 먹어볼까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차량도 되게 좋겠네요 차량도 되게 좋겠네요 차량도 되게 좋겠네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와! 아, 뭐라나? 와! 와! 뭐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 와, 눈치네 와, 이게 바로 초콜릿 너무 아줌네 와, 이건 나무 그 자체야, 카카오 나무 그 자체야 이거 응 이거 뭐지 보여요? 한입 화식? 응 와, 이 맛은 정말 정말, 행성이 보이는데 우리가 맛있다 미국 가서 백핀을 갔었잖아요 응 근데 고기는 맛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뭐, 보여서 이제 마음이 제외한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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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와우 나오잖아 와우 고객님 이름이 달라요? 고객님 그런 메뉴가 없어요 아, 진짜로? 와, 진짜 당황하시겠다 나도 진짜 당황했었는데 이걸로 친구랑 엄청 싸운 적이 있어요 이걸로 하이! Please give me one, my mom is alien 와우, really? 와우 Congratulations 넘어가자, 뭔 소리 왜 차에 그거를 아이가 보고 사과해 네 죄송합니다 4,800만 100개인 여러분 네 4,800만 100개인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배불러 아이스크림 잘 안 짜요 아이스크림 잘 안 짜 너의 마음께면 좋겠어 깨치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잘 안 짜지 잘 안 짜지 뭘 봐 형, 이거 진짜 민트야 오늘 너무하네 자꾸 사람을 크게 파네 아니, 조진이 니들이 어디가 살폈어? 난, 난 괜찮아 형 별거 없잖아 나도 괜찮아 야, 너 다이어트 하는 사람 너무한 거 아니니? 나 진짜 힘들어 나는 이 컨텐츠를 부사하는 사람부터 이따 혼나야 된다고 생각해 나 지금 힘 없는 거 봐봐 나 지금 저녁에서 샐러드 먹어야 됐네 아니, 근데 하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나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난 몰랐어 사실 샐러드 한 그러면 밥을 안 먹고 왔을 텐데 근데 이런 건 태형이가 진짜 대박 게임이야 태형이, 태형이는 이렇게 톡 때 썰 한번 다시 얘기해? 네 태형이는 우리 둘이 먹고 있었어 연습생 가는 거 맞아, 태형이는 밥을 먹고 살이 옛날에 안 쪘었잖아 그렇지 지금에 나보다 더 했어 요즘에는 좀 걔는 먹는 게 걔는 일이었어 근데 막 남들 막 다이어트하고 맨날 닭가슴살 먹고 막 이러는데 태형이가 갑자기 우리가 그 멘트를 했어요 정확히 모르세요 우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둘이 손을 여쭤봐 셋이 가고 있는데 태형이 뒤에 있었고 아, 근데 진짜 초콜릿 빵 하나만 먹고 싶다 제가 지금 띄었거든요 뒤에서 먹으면서 하는 거야 야, 저기 진짜 진짜 사과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국이 다이어트 할 거나 이랬는데 고기 찝어가지고 나 먹여달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태형이는 와, 악마야 그니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 먹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형한테 시험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이내기 아! 왜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고기 입에 넣어버렸어요 맛있겠네요 무슨 말이래요? 슈팅 고기 고기가 씁니까? 아, 나 진짜 힘들어 지금 고기가 너무 싸 좀 힘들다 남주야 왜 힘들어? 몰라요 야, 맞다 야, 남주야 진짜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나 이거 좀 먹여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먹어둘게 먹어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올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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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방송이 아닌데 오늘 컨셉은 원래 어, 진짜 나 사이좋게 샐러드 만들고 여러분도 어, 즐거운 상하되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목표인데 12만원에 계속 먹다가 이게 뭐야 이게 원래 방송이 원래 특대로 낫잖아 네 맞지, 맞지 네 바이바이, 지금 잘 아이스크림이랑 토마토하고 섞어서 먹기 아, 싫어요 우리는 재미를 몰라 그게 왜 재미있어요? 보는 사람은 느끼는 나쁜 거 같은데 먹는 사람도 나빠 뭔 소리니까 왜 마음대로 자꾸 얘기하자 거예요 아 아 오케이 한복해 이제 힘든냈지 마세요 힘든냈 힘든냈 이제 종료하면 안되네 하하하하 야 그만 하고 먹자 하고 먹자 바나나 섞어 먹으면 바나나 아이스크림 딸기 섞어 먹으면 딸기 아이스크림인데 토마토는 왜 안돼? 그니까 이제 왜 그게 없을 거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맛이 섞어 먹었을 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초코하고 딸기하고 섞어 먹으면 토마토하고 토마토하고 초코랑 토마토는 안 어울린 하지만 시킹과 토마토는 어울린다 손 손님 키터 자, 여러분 마무리 합시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즐거운 순간이 있고 치고 진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네 정말 빅히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옆에서 저에게 정말 많은 웃음과 사과를 안겨준 우리 진현과 지민이에게도 앞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 좀 먹여주면 안 돼요? 아, 카메라 켜져있어서 제노랑 먹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딱 그냥 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이런 정말 보달 것 없는 저희의 모습들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또 즐겁게 보냈으면 해서 응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거였는데 그래 재밌게 아, 좀 봐주었길 바랄게요 네, 이쁘게 봐주시면 좀 힘이 없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밥을 한 끼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지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라도 한 끼 같이 하자 라는 마음에 준비했던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셔서 저희와 같이 소중한 한 끼 식사 이렇게 하셨다면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그래도 마지막은 네 얼굴 좀 비추면서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이고 네 네 형 머리카락 찌내고 계신 거 같은데 헬멧이에요 형, 진짜 머리카락에 뭐 바른 거 같다 기능 같은 거 신기하다 네, 오늘 다 올려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에 어,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올이라며 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우리 오래 하겠는데요 그래서 한 15분인 줄 알았네요 45분 아, 야 야, 어 힘들어 이제 자, 다음에는 좀 더 보람차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샐러드 한 명 맛있어! 하고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샐러드 맛있어! 빠이빠이 야, 진짜 어떻게 송모 형까지 한 명도 안 맞냐 여러분, 안녕